네 안녕하세요 콘트라베이스 나장균입니다 오늘로 레슨 상담 세 번째 시간인데요 돈에 대한 얘기를 다 마무리하고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 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건 무엇이냐? 피아노 선생님입니다 피아노 선생님이라는 게 뭐냐면 피아노를 우리가 배운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콩크를 나가거나 대학 입시 시험을 볼 때 피아노 선생님을 동반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피아노 선생님을 섭외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나가기 전에 어때요? 처음에는 피아노 선생님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연주 피아노 선생님과 함께 연주하는 실력까지 가는 데는 상당 기간이 걸립니다 글쎄요 한 빠르면 3개월 그리고 나서도 여러 곡을 배우면서도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아노 선생님을 저희가 만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하지만 피아노 선생님을 만났을 때부터는 자주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 내가 연습한 곡을 피아노 선생님이랑 계속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선 빨라지고 어디선 느려지고 아이가 센스가 없으면 피아노 선생님이 얘가 준한 것까지도 캐치를 해가지고 연주에 도움을 줘야 되고 피아노 선생님이 얼만큼 잘 치느냐에 따라서 또 학생이 잘해 보이기도 합니다 입시곡 그리고 콩쿠르를 나갈 때도 곡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좀 이제 쉽고 밋밋한 곡을 하는 거랑 반주가 화려하고 굉장히 현란하게 하는 곡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곡 우리가 주로 콩쿠리나 입시 때는 그런 곡을 선택을 하죠 물론 지정곡일 때는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피아노 선생님 금액은 피아노 선생님마다 다르지만 뭐 적게는 요즘에는 6만 원부터 한 번 맞추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반주 레슨을 하면은 선생님이 레슨할 때 피아노 선생님 오시면은 레슨비와 반주비가 드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맞추면은 피아노 선생님 한 6만 원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7, 8 그리고 인기 좋은 선생님 10 막 10이 유명한 선생님들 그리고 진짜 유명한 선생님은 돈 줘도 반주, 학생 반주 안 해주는 선생님도 많이 계세요 물론 저희 클라스에서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 나온다고 하면 진짜 제 동료 피아니스트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죠 내 학생 잘하는데 한 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쨌건 그런 것처럼 연습할 때, 레슨 받을 때 6만 원이었다고 하면은 현장에 가서 콩쿨 당일이나 입시 당일에는 더블로 받습니다 12만 원 뭐 7만 원이 14 10만 원이라면 20만 원 그렇게 이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은 제가 아무래도 반주 맞추는 횟수를 줄여드리고요 근데 이제 입시철 다가오고 이러면은 학생 입장에서도 불안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하기를 또 원하세요 뭐 그것만 어쨌건 보편적으로는 대학만 일단 들어가면은 이제 등록금 내고 레슨은 이제 거의 안 받거든요 물론 원하는 학생은 받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그래도 제일 부러워하는 경우가 엄마가 피아니스트인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학생이 레슨 받을 때 엄마가 와서 반주를 하러 오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엄마랑 학생과 엄청 싸우겠죠 엄마는 이러겠죠 너 거기 음정이 왜 그러니 그러면 학생이 뭐라 하겠어요 엄마 짜증나니까 좀 잔소리 좀 하지마 엄마 나 딴 선생님한테 한다 진짜 딴 선생님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겠죠 어머니도 감당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반주를 해주는 경우 너무 부럽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아빠가 콘트라베이스 선생님인 경우가 있어요 이건 콘트라베이스뿐만 아니라 바이올린이든 비올라든 첼로든 아빠가 선생님인 경우가 있고 심지어 엄마가 피아니스트인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럴 때는 뭐 물론 저는 제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제 딸을 이걸 시키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저도 이 큰 학기가 무겁고 너무 힘든데 아 좀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학생들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학부모님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빠가 이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어 제 딸이 이걸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악기가 많잖아요 그럼 악기 걱정 안 해 활? 저 몇 자루 있죠 좋은 활 활 걱정 안 해 아 여기서 또 재미있는 얘기는 이제 피아노 선생님이 엄마이면은 진짜 반주비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피아노 선생님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선생님과 피아노 선생님이 부부인 경우가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이 피아노 지금 저희 현재 클라스 피아노 선생님과 거의 10년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10년 사이에 저도 결혼을 다른 여자와 했고 저희 피아노 선생님도 결혼을 하고 잘 살고 계세요 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쨌건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주비용까지 들어간다 입시철에는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형편에 맞게 선생님 입장에서 조금 배려는 된다 네 오늘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돈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안 하고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 게 좋을지 이 전공을 했을 때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얘기가 반주자의 선생님에 대한 얘기였지만 또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까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좀 재미가 있으셨는지요 제... 뭐 그리고 제가 항상 영상을 좀 두 번 찍고 세 번째를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궁금한 점이나 진짜 저한테 레슨을 받고 싶으면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제 전화번호와 카톡 아이디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뭐 계정들 네이버 블로그 카페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실 수 있으니깐요 부담 갖지 말고 연락해 주시면은 대신에 제가 이걸 왜 찍어요?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많이 고민해 보시고 저한테 진지하게 한번 해 볼 생각이 있으시면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은 아니 유익하셨다면은 댓글도 좋아요도 또 공유도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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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